서울정 한식을 먹어야 될 불고기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초딩인지 할아버지인지 모를사람이 있네 우리 서울정에서 사진찍읍시다 우리 스케일이 너무 크게 놀잖아 지금 자 경찰들을 차분하게 죽여주세요 경찰들을 차분하게 죽여주세요 경찰들을 차분하게 죽여주세요 아 뭐야 아 여기 누가 자꾸 옆에서 쳐가지고 흔들려 총이 원숭이 조심 날 죽이면 안되지 지금 어 여기 수로 아 수로도 여기 좋은데 어차피 우리 편이네 o 여기 없ather 안녕 친구 뭐야 어 이거 뭐야 우리 플레이어인가 뭐 이름이 안뜨지 어차피 우리 조직원이라서 그런가 아 플레이어구나 갑시다 그러게요 아 바람잘 날 없네요 테니스 한번 치러 가야 되는데 테니스도 한번 보여 드려야 되는데 오늘 멀티 할 때 집 좋은 거 사는 게 나은가요? 아니면 총 사는 게 나을까요? 제가 볼 때는 총 사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집은 좀 싼 것도 괜찮아 어차피 거기서 기능은 다 있으니까요 집은 솔직히 남들한테 보여 줄 것도 아니면 그냥 못 사는데 살아도 됩니다 오, 오, 저기 있지? 테니스 한번 쳐야 되는데 어, 이 양반이다 이 양반이 테니스 치는 대로 우리를 안내해 줄 거야 러시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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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TA에요 오, 테니스장 테니스장으로 가는 건가요? 어, 이곳은? 여기는 어디지? 아, 이분 집인가? 집에 날 초대해 준 건가? 아, 그럼 여러분들의 집에 가보고 싶군요 여러분들의 집에 가보고 싶어요 날 초대해 주세요 아, 이따 테니스장 오, 굿 테니스는 어떻게 치지? 그냥 테니스 공이 없으니까 총알로 칩시다 자, 그쪽 편이랑 이쪽 편이랑 총알 테니스로 로켓 런처를 준비해 주세요 아냐아냐, 총알로 우리 지금 테니스를 칠 수가 없으니까 총알로 자, 한방씩, 한방씩 속이야 한방씩 속이 자, 갑시다 고우 한방씩, 한방씩 아, 총알 순이 있어 한방씩 해야지 아니, 왜 계속 숨어야되지 아, 수류탄으로 할 걸 그랬다 아, 수류탄이 없어서 저, 저분들이 나보다 레비놈 터서 그래요 아, 좋겠죠 탓 오.. 탓 남방항 착 참 풍기 spielt 아.. 저들과 같이 있으면 너무 시끄러워 어딜가는.. 시끄러워서 죽겠어 조용히 좀 명상을 즐기고 싶은데 이 게임에서 명상을 즐길 곳이 없단 말인가? 아.. 낙하선도 지금 어디로 가야되는데 아.. 어우.. 석영! 멋있다 여러분들 진짜 기가 막힌 장면을 보시게 될겁니다 놀라운 그래픽 바로 석영 그래픽이죠 아..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좋죠 네 끝까지 가면 어디로 가지? 네 끝까지 가면 어떻게 될까요? 보태양까지 멋있죠 우와 고장나서 가라앉는다고요? 한번 가보자 끝까지 가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어디까지 만들어.. 조용한 아침의 나라로 갑시다 동방예의지구 그런 나라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를걸요 가도 가도 끝이 없네 아 여기까지 왔어 여기까지 왔네 와 가도가 끝이 없네 진짜 와 진짜 망망색인가요? 와 이런 것까지 재현하다니 쓸데없이 안 막아놓네 여기서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디서 나오는거지 오 달이다 와 달도 반달로 이쁘게 모여서 질주합시다 역시 저들에겐 내가 필요해 날 찾으러 왔는가? 이쪽이야 일로 오라고 이쪽이라고 이쪽이라고 오 습격신구 저거 뭐지? 저거 어떻게 받아야 되는거지? 저거 해보고 싶은데 습격초대 가보자 오 좋아 나장아 습격하고 올게요 오 오 누가 초대하면 되는구나 아 이걸 해야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 누가 초대하면 되는구나 오 타록 타록 타록이구나 폭파담당 폭파담당은 교도소로 향하는 호송버스를 처리하고 파일럿은 비행기로 사람들을 싣고 빠져나오도록 오 야 이거 뭐야 엄청난데? 아 아 내가 대장이 아니구나 아 아 아 남자 목소리가 나지 다시 가보자고 다시 가보자고 우리 보여드리라 주기 아주 잘 맞아 일로 인정 시스템이 잘못된다 그리고 이것은 여기 여기다 선생님 마크심 라쉬카스키 아 선생님 총회의 전원에서 3학년을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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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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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이 안되나요 아니 기억이 안되나요 그럼 幸IE 히어뜨락 자신감 των 수술 수술 마다 미쳐 수술 책임 하이든 Cum 누랑머리가 나에요 누랑꼬슬머리 하이든 하이든 그 되어진 여기에 되어있답니다 아주 딱 여행 다른 모든 하이든 1분만씩, 하지만 원하는 방법이 좋지 않으세요. 노란 뻐글머리. 눈 밑에 상처는 뭐지? 래드. 첫번째는 차량이예요. 그리고 버스, 그리고... 2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매이 트랜스퍼 스케줄을 가지고 있습니다. 4번째 차량이예요. 슈터 쥬니어. 아, 맞아서 그렇군요. 아, 무장하지 말고 당당하게. 어, 내가 당당하게 들어가서. 그래야겠다. 아, 나는 저기, 잠복조. 아, 나는 한국에서 배송된 차량으로 배송된다. 오케이. 아, 크레스트가 너희들은 세미 컴퓨터였는데, 그럼, 래쉬커피스키는 괜찮은데. 꺼져, 설명충. 우리에게 설명은 필요없어. 아무거나 먼저 해주세요. 원하시는거 해주세요. 뭘 해야되는거지. 오, 좋아. 오, 이거 뭐야? 가면도 왜 다 이런걸... 이런걸... 가면을... 가면은 왜 또 이런거야. 복장을 완전 다른걸로 입어야 되는구나. 흔히 지나가는, 동네 힙합전사처럼. 하고 다녀야겠다. 이렇게 한 다음에. 루이너가 뭐지? 크레스트. 오케이, 고! 네. 누구도 나를... 범인으로 알지 못하게. 세이클럽 비공개 아이디가 있네요. 자, 가자. 자, 차를 탑시다. 어우, 다들 차량이 지금... 엄청났네. 갑시다, 고! 재수호선 버스로 훔칩시다. 무척 긴장되는데요, 누님들. 긴장됩니다, 누님.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요? 노을. 조단하다. 이거정보. 자, 갑시다. 우리 미끼. 레이싱 미끼. 앞으로 가서 차를 가로막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뒤로 살짝 들이받고 가면, 가면 써. 가면 썼나, 우리? 아, 나 가면 썼어. 진으로서 가면 쓰세요. 우리 얼굴 밝혀주면 안됩니다. 이 상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이것은 운전자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은 운전자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은 운전자에게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은 죽이지 않습니다. 왼쪽으로 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왼쪽으로 가면 되는데? 왼쪽으로, 오케이. 자, 조심하시고. 자, 우리 싱싱이. 그렇지. 좋아, 가자. 살짝 들이받아요. 앞을 가로막아! 가로막아! 다gnize! 는 어머니가 좋ψ요. recalled. Version oss Bottomurn 연애 됐사, 가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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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고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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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가오! 강아지? 이동 어, 인정해. 가우. 가우. albums seem good. 조금만 기다려주시겠어요. 경찰의 관계에 다시 가까운 곳에 빠져나올 수 있겠지요. 고고고고고고! 퇴근을 보러 가야겠다. 퇴근을 보러 가야겠다. 퇴근을 보러 가야겠다. 좋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직 저기 와이파이 모양이 켠다 엔키 누르고 있으면 저기 와이파이 모양이 켜진다 지금 일단 경찰을 따돌립니다 이 방이 잘못됐다. 제 방에 정해져서 사마산지로 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아 됐다! 어 풀렸어 풀렸어! 이제 무표 지점으로 가져가면 되는거죠? 아주 잘했습니다 복면을 벗어도 되겠군요 G키를 눌러서 복면을 벗으세요 이봐 총 내려놔 총 내려놓는게 좋을거야 도망간다. 좋네. 이것을 기다려줄게 점수를 덜 주고 수족들한테 점수를 더 주는게 어딨습니까? 지략을 다 내가 짰는데 제갈공룡이 지금 죽고 있어요 제갈공룡이 이런게 어딨어 내가 다 명령을 내린건데 입만 살아서 그래요 브론즈가 아니라 나는 잘못됐어 뭔가 지략에 대한 반영이 없구만 언제 오는거야 원숭이 고마워 현금을 예금하는건가? 자 ATM기기로 아 강도에게 5000달러를 얻는 기기가 있대 ATM기기를 통해서 예금하자 아 현금을 내가 많이 갖고 있구나 예금 만달러만 만 달러만 만 달러만 딱 입금하고 오케이 됐어 갑시다 방탄복도 살 수 있게 됐네 뭐야 어 조심조심 문이 잘 안 열려 어우 좋구만 방탄복 잠금 해제 우리 뭐 어디 가야 됩니까 우리 뭐 어디 가야 돼요 아 이거 하시던 분이 이어서 해야 된다고요 아 어디 누가 가셨나봐요 이제 가입 어떻게 합니까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고 중간에 누가 나갔어 아 누가 나갔나봐요 중간에 누가 나갔습니까 배신이 있었나요 아 문자 받으면 된다고 아 문자 받으면 된대 아 계획 준비 초대 나도 껴줘요 나도 아 계획 준비 초대 아 이거 바뀌구나 아 문자를 받는거구나 아 계획 준비하고 나왔다가 다시 계획 진행하고 이렇게 하는거구나 이거 했던 분이 계속해야 되는구나 오 쉽지 않네 이제 경찰서으로 가는거죠 이거 했던 분이 아니면 다시 해야 된대요 그래서 아까 했던 분들만 오 좋아 오 나이스 나이스 나 이거 경찰로 경찰 이제 플레이 준비 완료 와 우리 둘이 이제 경찰이 되는거군요 한의 커플 한의 커플처럼 경찰인척해서 이제 몰래 들어가서 경찰인척해서 이제 몰래 들어가서 우리가 연기해가지고 탈옥수를 빼오면 됩니다 일로와 이자시트라 이 쓰레기들 일로와 잡아왔어 범인들을 경찰서로 가면 되나 갑시다 죽지 않게 조심 죽지 않게 조심 뭐 떨어뜨렸는데 살면서 떨어뜨렸어 죽지 않게 조심 죽지 않게 조심해 주세요 죽지 않게 조심해 주세요 오 조심조심 오 조심조심 오 조심조심 오 조심조심 오 조심조심 오 조심조심 타고 cioè 전혀 안하면 되나 경찰서로 가면 된데요 경찰쿠루저를 훔쳐야되는구나 죽지 않습니다 경찰차 바 훔치라는거죠 경찰쿠루저가 네 사고나게 한 다음에 헬멧이 왜 저런모양이야 아, 경찰한테 전화하라고요?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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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갑니다, 오케이, 경찰한테 전화합니다, 경찰이, 911하면 경찰이 와요, 어, 긴급전화, 사긴하다고 하세요, 안녕하세요, 911, assistance 전화할 você 필요해요. 감사합니다, 경찰이 맞추기 위험해 주세요. 뱅소니아 갑시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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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빠르게. 어우, 사람이 지금... 서울이 날라갔는데, 지금. 사람이 날라갔어. 어, 서울 정의다. 오, 도파로 정의다. 오, 도파로 정의다. 그래, 저에게는 도착할 수 없지. 아, 나 그는 도착하네. 안을 미친 건가? 맞습니다. 소리를 내렸다? 고, 예. 어색한 건가? 어, 그걸로 가면 안되는데? 시야, 시야, 시야. 어, 시야 위에 있어, 위에 있어. 됐어, 오케이, 좋아요. 갑시다, 누님! 내가 운전해서 경찰서로 가겠어요. 가세요, 누님! 고고고! 아, 아이, 진짜. 고속도로도 끝자락이네. 아! 누님, 이거 타이어가 좀 구장난 것 같아요. 아까 누님이 운전했을 때. 이게 휘어졌어, 어디가. 고고고! 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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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 Ứ, 띠리 띠리 띠 띠을 내비게이션이 미국 내비게이션이 후자야 이거 이러니까 내비.. 아이나비에 써야 되는 겁니다 아이나비를 경찰이 지나간다! 물렀거라! 경찰님이 지나가신다! 다 왔어 좋아 재소송 버스 일정표를 훔쳐야겠구만 원숭이! 원숭이 영당에는 빨개! 수영을 치면 총알 마사지 대형을 치면 총알 마사지 나에게 다가올 수는 없을까?